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물리학과 강공원입니다. 3회에 걸쳐서 상대성 이론에 관한 강연을 해봤는데 처음 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긴장도 되었고 미숙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연 후에 질문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고 많은 질문들을,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셨는데 몇 가지 뽑아서 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간 도표는 사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관찰을 할 때는 위치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를 둘 다 관찰을 합니다. 이때 시간의 변화를 한 축으로 표시를 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것을 시공간 도표라고 합니다. 위치의 기준을 정하는 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기준을 자기가 정해서 위치를 표시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요.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관찰자라고 하는데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는 무한히 많이 있는데 그런 관찰자를 특별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지해 있는 관찰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찰자가 보면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거든요. 충분히 세계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서 대포를 쐈을 때 포탄의 계적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포탄의 계적을 그린 게 여기 그림이고 이거를 자유낙하하는 관찰자, 즉 움직이는 관찰자가 포탄을 명확히 보기 위해서 창문 틀을 가지고 자유낙하하고 있죠. 이때 틀에서 보이는 포탄의 위치가 바로 공간 좌표가 되겠죠. 창문 틀의 가로축을 X'축이라고 보고 세로축을 Y'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준은 어느 곳을 잡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포탄의 위치를 쭉 표시를 하면 창문의 빨간 동그란 점이 바로 포탄의 위치를 나타날 텐데 2번, 마지막 번을 보면 이렇게 밑에서 위로 가는 그런 직선의 계적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공간상에서의 세계선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시공간 도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다 시간의 흐름까지도 하나의 축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창문 틀을 가로평면에 X'Y'축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탄의 처음 위치는 여기 검은 선의 바로 출발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니까 시간을 세로축으로 그린 거죠. 그렇다 그러면 포탄의 세계선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직선 형태가 되겠죠. 이게 움직이는 관찰자가 본 세계선이 될 겁니다. 잘 보셨습니다. 제 강의는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관찰자하고 그 다음에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빛을 본다 그러면 빛의 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위치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를 델타 T라고 하고 위치의 변화를 델타 X라고 하면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 그 기울기가 바로 속도가 되겠죠. 여기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그림에서 빛의 세계선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에 있는 사람의 시간축은 CT로 표시했고 세로축이죠. 그 다음에 위치는 가로축으로 X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가 있을 때 시간축을 CT'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공간축을 X'으로 표시했죠. 강연에서 많이 나왔던 좌표계입니다. 여기서 빛 대신에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가는 어떤 다른 물체의 세계선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그 세계선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때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간격 델타 T와 델타 X가 여기 그림에서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기울기가 바로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이 물체의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시계에 있는 것처럼 델타 X는 V 델타 T 그래서 델타 X와 델타 T의 기울기가 속도가 되겠죠. 반면에 움직이고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이 물체의 속도를 보면 걸린 시간이 델타 T'으로 그림에 표시가 됐고 위치의 변화는 델타 X'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속도 V'은 바로 이 기울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보면 V와 V'이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점점점 빨라져서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 빛의 세계선으로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델타 T'과 델타 X'이 점점점점 같은 크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보든 움직이고 있는 관측자가 보든 이 세계선에서는 기울기가 둘 다 1이 된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빛의 경우에는 속도가 일치함을, 즉 불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인데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까지 포함을 해서 공간의 3차원 더하기 시간의 1차원 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시공간, 즉 4차원 시공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4차원 시공간에서의 거리의 제곱이 과연 시간 간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밑에 마이너스 Ct, C델타 T의 제곱으로 들어가 있지. 결국 우리가 사는 세계는 밑에 식처럼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플러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 플러스로 들어가는 것도 시공간 4차원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계약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데 이런 시공간이 갖고 있는 성질은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 매우 다릅니다. 단순히 3차원 유클리디언 공간을 공간축이 하나 더 있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든지 이런 성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 맞는 그런 시공간, 그거와 맞는 시간 간격이 어떻게 더해지는지 그거는 두 번째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더 잘 기술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간 지연 효과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시간 흐름이 델타 T'이라고 하면 정지해 있는 사람은 델타 T를 갖게 될 텐데 그 관계가 바로 로렌츠 팩터 말씀하신 식이죠. 여긴 감마로 표시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세로축은 로렌츠 팩터라고 하는 시간 지연을 얼마나 크게 일으키는지 나타내는 것이고 가로축은 빛의 속도에 대해서 어떤 관측자의 속도, V,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측자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가면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측자가 정지해 있으면 원점, 그 점이 되는 것입니다. 원점 부근에서 속도가 점점점점 빨라질 때 시간 지연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프로 표시를 했습니다. 속도가 작을 때는 거의 이 로렌츠 팩터가 1에 가깝죠. 그리고 천천히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져야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게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측자의 운동은 빛의 속도에 비해서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 효과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KTX의 속도가 시속 300km 정도 되는데 비행기의 속도는 시속 1000km 정도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 인공위성 이런 것의 속도를 보면 빛의 속도에 비해서 여기 수식으로 써 있는 것처럼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 효과의 로렌츠 팩터, 예를 들어서 KTX의 로렌츠 팩터를 보면 1보다 조금 크긴 한데 1 더하기 3.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이에요. 거의 0에 가깝죠. 이래서 추가되는 게. 그래서 시간 지연 효과를 우리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미온과 같이 이렇게 빠른 미온이 빛의 속도의 99.8%입니다. 이럴 경우 시간 지연 효과의 로렌츠 팩터를 계산해 보면 약 16이 나옵니다. 15.8 정도요. 그래서 움직이는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에 한 16배 정도 시간 지연 효과가 나서 이 경우는 확실하게 시간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실험을 했을 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에너지를 밀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빛의 속도로 가까이 가면 일종의 질량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여기 수식에 보시면 속도 V만큼 갖는 어떤 물체의 에너지는 정지질량 M, 그 다음에 빛의 속도 제곱, MC 제곱이죠. 그거를 로렌츠 팩터로 곱해 준 겁니다. 따라서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면 이게 무한대가 됩니다. 이 로렌츠 팩터하고 정지질량하고 곱한 것을 일종의 실효적인 어떤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질량이 점점 늘어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질량이 큰 물체를 더 빠르게 하려고 밀어주려면 굉장히 힘들죠. 많은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빛의 속도 근처에서는 이 필요한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도달하기에. 그런데 유일하게 빛의 속도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정지질량이 0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자가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분모도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같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한 번 빛의 속도는 계속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정지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빛의 속도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쌍소멸이에요. 즉 정지질량을 갖고 있는 놈과 반입자가 부딪히면 정지질량이 0으로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빛의 속도로 가하게 되는 것이죠. 매트릭 구조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 시공간의 이미의 두 사건 간의 거리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대한 성질이 우리가 관측이나 실험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 나왔던 유크리디언 거리 구조 혹은 로렌지언 거리 구조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는 시공간의 매트릭 구조는 기본적으로 로렌지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 세 가지 다른 매트릭 구조를 제가 수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매트릭 구조는 바로 특수상대로적 시공간의 매트릭 구조입니다. 거기서 보면 공간의 세 축은 유크리디언 매트릭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지만 시간의 간격이 마이너스로 돼서 로렌지언 매트릭 구조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합한 시공간의 매트릭 구조는 로렌지언 공간 매트릭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상대로적 편편한 시공간이 일반상대로로 가면 휘어진 시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휘어진 시공간의 매트릭 구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식에서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블랙홀의 매트릭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약간 거리에 따라서 복잡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이 자체는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을 보면 dr제곱 거기에 역시 복잡한 매트릭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데 여전히 이게 r2gm 나누기 c제곱보다 크면 양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휘어진 시공간에서도 공간의 세 축은 여전히 유크리언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시간 쪽은 음수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휘어져 있더라도 로렌지언 매트릭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시공간은 우리가 사는 팽창하는 우주를 기술하는 그런 매트릭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의 기여는 로렌지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공간 쪽의 거리가 앞에 a제곱이라는 종의 스케일 팩터가 붙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게 증가하면 공간의 거리가 증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전히 우리가 사는 모든 휘어진 시공간도 이와 같이 로렌지언 매트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혼자 또 따로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길이의 수축은 빛을 사용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하든 우리가 사는 로렌지언 시공간의 특상 대론 쪽 시공간의 성질일 뿐입니다. 이런 매트릭 구조를 갖고 있는 시공간에서는 길이가 절대적이지 않고 변한다는 것이죠. 막대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연에서는 빛이 막대의 왼쪽 끝에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 끝에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길이 수축을 보여드렸습니다. 빛을 오른쪽 끝까지 가는 것만 가지고도 길이의 변화를 수축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까지만 생각을 해서 이 수식을 그대로 전개를 해보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막대가 다시 왼쪽 끝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여기서 생각한 이유는 바로 시간 지연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주선 안에서 빛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지 두 사건의 간격 중에서 시간 간격만 0이 아니고 공간 간격이 같은 위치로 왔으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델타 X'을 영어로 놓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빛이 막대의 오른쪽 끝에까지 가는 경우만 하면 비교하는 두 사건이 빛이 출발한 그 사건과 빛이 막대의 오른쪽 끝에 도달한 사건 이 두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우주선 안에서도 이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이 0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간 간격이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 간격과 우주선 바깥에 있는 정지에 있는 관측자의 시간 간격의 관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시간 지연 효과하고 약간 다른 그런 수식이 관계가 성립이 돼서 약간 좀 복잡해질 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하든 길이 수축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항상 어떤 설명을 들으면 그것보다 좀 더 일반적이고 또 다른 가능성을 자꾸 생각해 보는데 지금 질문자처럼 이와 같이 더 다른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아주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리학자로 진학하거나 아니면 일반인이면 한번 물리를 연계해 보시는 것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이게 강연에서 사용했던 에테르의 존재 유물을 검증하라고 했던 말케이슨과 물리의 실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에테르가 우주에 정지에 있지 않고 만약에 지구가 움직일 때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구가 움직일 때 에테르는 그냥 정지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는 모르겠지만 에테르가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하면 그럼 말케이슨 몰리 실험에서 빛의 속도가 방향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간섭 효과는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말케이슨 몰리 실험에서 에테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에테르가 없는 건지 그거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구를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 경우는 이 실험을 해보더라도 이 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게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어떤 에테르가 존재할 때 그 안에 움직이고 있는 물체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럼 그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모든 에테르가 따라갈 것인가 그건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쉽지 않겠죠. 뭔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따라간다 하더라도 에테르가 다른 속도로 가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그 속도 차이에서 방향에 따라서 말케이슨 몰리의 실험처럼 간섭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세 번의 강연을 거쳐서 시공간에 대한 주로 매트릭 구조, 특수상대성 이론이 결국은 매트릭 구조에서부터 나오는 성질이다. 모든 것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걸 보이기 위해서 시공간 도표도 개념도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일어나는 빛의 속도도 왜 불변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항상 위치의 변화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도 살펴보죠. 그래서 어떤 형사사건 같은 게 일어났을 때 항상 그렇게 묻죠. 언제, 어디서. 위치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꼭 요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공간의 구조는 이렇게 위치와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도 결국은 쉽게 말하면 그냥 퍼져 있는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시간은 정적으로 사진의 한 장처럼 있는 게 아니라 영화의 필름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시간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 간격과 공간 간격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매트릭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길이라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막대가 이렇게 있으면 자를 서로 약속을 해서 막대의 길이를 재거나 아니면 거리의 거리를 또 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시공간의 성질을 보면 막대가 찾아가고 있는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퍼져 있는 것인데 막대가 가만히 있든 막대가 움직이든 막대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일바 좀 더 엄밀하게 한 것이 바로 그 뉴튼의 절대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자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진자가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갔다가 다시 오른쪽 위로 오는 이 시간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시간 측정을 저는 여전히 아까처럼 오른쪽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오는 이 때의 시간 간격을 1초라고 해보죠. 그러면 저는 여전히 1초 시간이 흘렀다고 측정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럼 과연 몇 초가 될까요? 여러분도 아마 1초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 경험에서 느끼는 시간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공간에. 그래서 이제 뉴튼은 이런 진자 운동이 여러분과 같이 같은 정지 상태에서 제가 측정하고 있던 관측자가 아니면 제가 KTX를 타고 움직이면서 이걸 하고 있던 이 시간 간격이 똑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죠. 시간의 흐름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점점점 시간 측정이 정밀해지면서 이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제가 여러분하고 상대적인 운동 상태가 없을 때 이 진자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 시간이 1초라고 하면 여러분도 1초라는 시간 간격이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특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저는 여전히 1초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1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운동 속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측정하는 이 시간은 저는 1초인데 여러분은 1.5초 혹은 100초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어떤 특정한 속도 즉 빛의 속도로 가보니까 측정되는 시간이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 간격이. 이게 우리가 사는 시공간에서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뉴튼이 생각했던 그런 절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길이도 이런 길이가 있을 때 이 막대가 차지하게 하고 있는 영역이 이 막대가 움직이면 그러면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면 막대가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차지하는 영역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가 절대적이지 않고 수축이 일어난 상대적인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시공간에서 시간 간격과 공간 간격을 엄밀히 관찰을 해서 얻은 그런 결과가 결국 강연에서 얘기했던 특수상대로인적 매트릭 구조 그거로 대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시간 지연, 길이 수축, 그 다음에 동시성의 상대성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그림 위주로, 도표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식이 좀 어려워서 무슨 외계인의 언어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강연 들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또 한 번 감사드리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이라도 질문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